안녕하세요 셀트리온 투자자 여러분. 오늘 셀트리온의 블록버스터 항암제 아바스틴 복제약이 임상 3상서 동등성 입증을 한 것을 미국 암연구학회 AACR에서 발표를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. 다른 제약바이오 회사 같으면 임상 3상 성공한 뉴스만 나와도 최소 10% 정도씩 막 오르는데 셀트리온의 체급이 높은 건지 셀트리온이 이런 호재에도 반응을 못하는 건지 이제 헷갈리기도 합니다. 그렇지만 오늘 셀트리온이 간만에 2.17% 3천5백원 상승한 16만4천5백원에 마감을 했습니다. 셀트리온은 8일부터 13일까지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개최한 미국 암연구학회에서 아바스틴 투약군과 CTP-16 투약군을 비교한 결과 객관적 반응률, 이 객관적 반응률이 종양 크기가 줄어드는 정도를 나타나는 수치라고 하네요. 동등성 입증을 위한 최소치를 만족했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. 이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제약사 로슈가 개발한 블럭버스터 항암제이고요. 비소세포폐암, 전위성 직결장암, 전위성 유방암, 교무세포증 등의 치료에 사용되고요. 전세계 매출은 지난해 기준 약 4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. 셀트리온은 이번 3상 결과를 토대로 한국, 미국, 유럽 등의 CTP-16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했고 향후 CTP-16이 출시되면 셀트리온의 혈액암 치료제, 트룩시마, 유방암 치료제, 허주마에 이어 세 번째 항암 항체 복제약을 확보하게 됩니다.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어도 보탤 수 있는 이유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이따 9시 정기방송에서 뵙겠습니다.